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녀님 이밤 성회의의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아멘 김학영 성교사님 이용만 목사님 이주연 이주영 드립니다 나는 강사가 와서 이렇게 매번 헌금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진심이다 이분들은 진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박영준 김은미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정려 장로님 이해자 권사님 이상훈 장로님 윤성원 장로님 이계자 권사님 강목 장로님 이영실 권사님 이상학 집사님 지미희 권사님 김선명 집사님 이병기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 현덕훈 집사님 회개를 통해 나날이 거듭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사명 깨닫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믿음 더하여 주소서 이영호 집사님 이혁 전사님 이상혁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홍정혜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이말붕 권사님 최덕노 권사님 집사님 안혜영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박하진 집사님 민홍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정하욱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부흥의 시간마다 큰 은혜 밖에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송성숙 권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미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고성덕 권사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순덕 집사님 민향기 집사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행하시고 내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춘흥 집사님 김찬영이 부흥에 모두 참석 감사합니다 강정현 청년 시간 시간 최선을 다하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한 금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신방인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진심이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에이 될까 이래가지고 기왕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기왕 저는 굉장히 저는 늘 그래가지고 늘 좋은 생각 감사하거든요 아니 기왕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부정적인 생각해가지고 날 나쁘게 만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사모해서 오늘 큰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씀을 고단으로 순종하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둘째 부흥성에 하나님 날씨가 춥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최우선으로 숨기기 위하여 먼저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받아 주옵소서 선제 감사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였사오니 저들의 인생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병기의 기적이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자손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 재단위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기적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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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성령님 선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 1천명이 모인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20대여 따라합니다 나는 20대 아멘 20대의 모습으로 성령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인격 채시기 때문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20대에 감사로 시작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2천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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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혼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마다 이 교회는 참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독일은 찬송 부르면서 다 기립해서 첫 찬송으로 이걸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번 성회에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역사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신방 여러분 오늘 제가 샌프란시스코 붕해를 자주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미국에 가면요 고려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독일에 오면 프랑크푸르트에 내리게 되죠 거기 가면 이제 그 괴태가 살았던 곳 이렇게 해서 신라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신라식당에 가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박근혜씨 차범군을 독일은 차범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차범군씨 차두리씨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들이 다 돼 있어요 제가 한국에 지금 논스톱으로 한 40개의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유명한 식당은 제가 다 가겠죠 이제 강사라고 최고의 대접을 맛있는 맛난 걸 사줘요 그죠 근데 유명한 식당 가면요 정말 내가 보지도 못하고 더짓도 못했던 이병헌씨 뭐 이소라씨 하면서 막 벽에 꽉 찼어 사인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집은 맛집이란 소리에요 우리 집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간 맛집이란 소리에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예수님이 다녀가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신방했는데 신방하셨더니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내용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성경 9절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옆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하셔서 저 먼 곳에 예루살렘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왜 다시 거기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했다 그토록 이 가정을 예수님은 자주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식당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먹고 갔다고 해서 유명한 식당이 됐는데 예수님이 신방한 것하고 그 사랑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둥이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께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자주 신방하셨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자주 예수님이 신방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그렇게 신방하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과 회복과 여러 중과 하나되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인데 14세에서 19세 정도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자주 신방하셨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느니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은 이 가정에 자주 신방하셨냐는 겁니다 첫째로 이 가정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따라합니다 옥합믿음 옥합믿음 아멘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의 전체는요 자 죽은 나사로가 누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나사로입니다 병든 나사로입니다 그건 누구에 대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장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라다의 촌배단에 산 나사로라 하고 2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시키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자 오늘 성경 첫 절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 가정에 있었냐고는 마리아는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시키던 자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나중에 그 가정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정에 옥합 믿음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자 옥합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내용을 이제 말씀 9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대나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예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바로 옥합 향류를 깨뜨린 마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류는 300대나련 된다고 말하죠 한 대나련은 하루 동안에 노동자가 일한 일사결 지금 오늘로 말하면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300대나련의 말은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1년 동안 300대나련은 큰 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 향류 옥합을 아주 가치있게 생각하고 모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이 마리아는 자기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였어요 유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유다가 도둑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에게 팔으면 좋았겠다고 책망하죠 이 낭비 거룩한 낭비를 제자들은 모두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이 있고 조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시간이 많아서 교회를 나가느냐 저녁에도 아침에도 가느냐 이제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게 되면 헌신하는 것까지 가족 안에서도 비난하고 조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자기 자신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그 향료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피아노 치시는 분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간절했다 가장 사랑했어요 아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모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옥합을 다 깨뜨릴 수 있을 것은 당신은 내게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박아 죽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축구를 참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축구의 나라에서 왔어요 독일이 축구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5월 달에 여러분 네이마르 알죠? 브라질 선수 네이마르 아시나? 몰라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네이마르가 우리나라 손홍민 선수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려고 왔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그런데 결국은 네이마르하고 손홍민입니다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이제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 목사님만 관심 있는 것 같아 아댐님 축구를 하셔서 그래요 그래요 네이마르가 이겼어요 5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이마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전제를 합니다 저는 애국자요 애국자요 할렐루야 애국자니까 내가 거기 45년 있어도 시민권을 안 받아 제가 영주권만 갖고 있어요 영주권이 있어도 뭐만 못하냐면 투표권만 없어 다 권리를 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안 가져 시민권을 안 가져 지금 애국자요 그런데 우리 딸 아들이 다 독일에서 태어났거든 그런데 우리 딸은요 세상에 지가 무슨 애국자라고 지도 지금 시민권도 안 받고 있어요 거기 태어나면 시민권 줘요 그런데 쟤는 싫대 영주권만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국제판사 뭐 국제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자가 자기 그 나라 시민권자가 유리해 뭐를 자리를 차지해도 유리해 그런데 얘는 국제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리고 또 옥수포도까지 갔잖아 옥수포도에 가도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EU잖아 독일 말 EU라고 하죠 EU기 때문에 우리 딸은요 독일 시민권을 가지면 다 유럽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학비도 무지 없었어요 싸 그런데 얘가 시민권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옥수포도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뭐 많이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은 안 받아 왜 지가야 한국 사람이래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래 나보다 애국자예요 지금 할렐루야 제가요 애국자라는 걸 선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옥민 선수 너무 좋아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 옆집에 살았다니까 놀라면 놀라는 흉내라도 내줘야지 가만 언제까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이제 우리 옆집에 바로 함부룩인데 한 200킬로 떨어졌어요 손옥민 선수가 함부룩에 있었어요 저는 불회면 있고 200킬로 떨어졌다고 자동차로 한 2시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옆집이에요 독일은 옆집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우리 이목사님의 중면 부부가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손옥민 선수가 이름 없을 때 그 집에 매일 와서 밥 먹었어 그래서 제가 얼굴은 안 봤지만 매일 얘기는 들어 할렐루야 근데 네이마르가 왔잖아 근데 내가 왜 네이마르가 이길 줄 알았냐 하면 내가 뭐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 카카라는 선수가 있어요 독일 세계적인 선수 카카 알지 우리 시대는 다 알아요 그 선수를 근데 이 연봉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카카가 근데 카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다리를 다칩니다 다리를 다쳐서 평생에 축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친하게 만나서 치료를 받게 돼요 주님이 치여해 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카 선수가 연봉이요 세계 가장 높을 때는요 그 교회 11조만 들여도요 교회 성정 다 짓고 그 11조 같고요 선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그런 성도 하나 나오게 되시길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런 후손이 하나 아니라 여러 명 나오게 되시길 나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하라 주님이 그런 사람 많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런 카카처럼 세계적인 11조 성도가 나와요 여러분 후손들이 나와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막 교회도 짓고 할렐루야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되시길 예수처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카카가 예수 참 맺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카카는요 이제 꼬리는 한다 막 그래서 꼬리 탁 하잖아요 그러면 우통을 탁 벗어요 쫙 뛰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통을 탁 벗잖아 무릎을 탁 꿇으면서 우통을 벗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 뭐가 적힌지 알아요 뭐라고 적혀서 그렇죠 와 목사님 잘 아시네 그거 설계 한번 하셨어요 여기서 안 했어요 알고 계시는 거구나 나 이렇게 통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아니 전 세계를 가는데 이렇게 통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뭘로 다 I belong to Jesus 내가 통력해 드려야 되지 그지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는요 꼬리 나면 I belong to Jesus 딱 벗으면 나와 근데 이 카카가 네이마루를 전도한 거요 네이마루가 예수 참 맺는 사람인 거요 네이마루는요 탁 뛰어서 꼬리 나잖아 그럼 우통 탁 벗으면 뭐가 나오지 목사님 뭐가 나와요 이건 모르는 거 같아요 Only Jesus 네 그죠 반절은 맞았어요 지저스 지저스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고 축구화도 맞춰 신어요 축구선수 유명한 사람은 그 축구화도 Only Jesus 100% 지저스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5대1로 이겨버렸잖아 우리 손홍민 선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못 들었어 그래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참 이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집이 브레멘이거든 그 옆에 한오바이스였어 한오바이스였어 근데 누구하고 시합을 했냐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4강까지 간 거 아시죠? 누구한테 깨졌어요? 독일한테 깨졌잖아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커요 근데 이 앞에 굉장히 크잖아 저렇게 너무 큰 게 있어서 성도들을 다 불렀어 교회로 오라고 크게 같이 보자고 크게 같이 보자고 집에서 TV 보지만 큰 거 보자고 다 불렀다고 여기다가 교회다 불렀어 그러니까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 한국 사람 맨날은 없고 독일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있잖아요 너무 흥분했어요 당연하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 누가 뛰냐면 이 스크린에 안정환 씨가 뛰는 거야 알잖아 그죠? 막 뛰는데 갑자기 앞으로 막 튀어나왔어 튀어나와서 안정환 씨가 뛰는데 그 발을 붙들었어 눈을 깎고 예수로므로 쑥꼬린 근데 안정환 씨는 벌써 갔어 이 양반 때문에 우리가 못 봐 여보 좀 비켜주세요 했더니 그때서 눈 떴어요 벌써 각오 없어 예수로므로 쑥꼬리나 이거 다 알아들어 우리 독일 성도도 그치? 그런데 세상에 넘에는 울고 난리가 뛰고 그러고 독일 사람이 들어갔어 꼬리를 했어 우리 독일 성도들이 와! 하다가 스톱을 해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한국 사람 독일하고 한국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독일이 이겼잖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웃고 못 나가 아니 자기 결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욕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욕이 튀어나와있어 독일은 샤이색이 욕이에요 똥이라는 소리야 샤이색 욕이에요 근데 샤이색 그려버린 거야 독일 성도들이 다 들었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막 웃지도 못하고 막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갔다고 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뭐 안 본다 독일하고 특별히 한국하고 붙을 때는 절대로 우리 처음 경험이에요 그게 막 큰 거 있다고 다 불러다가 세상에 그래 애국자라니까 애국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각 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가 굉장했지요 이토록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마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자주 신방했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서 6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와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예수와가 여류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자 여류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 죽을 때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 그에게 속한 가족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모든 것을 살렸어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라합 한 사람의 깨뜨림 때문에 라합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라합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신앙의 소유자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온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자 히브리스 11장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 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 아 여기 숨어 있다고 고발한다면 그는 잠깐 동안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는 나라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서 그 만약에 들켰다면 그 여자는 온 가족이 살지는 않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거기선 바로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에요 희생입니다 옥합을 깨뜨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했던 그 라합 자 우리 여우수와서 2장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농란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야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르노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가 듣자 여러분 들어야 돼 아멘 복음은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마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삼아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자 그래서 다 들었어 열이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고 녹았다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다 희한해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서 왜 그럴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을 들었거든 하나님이 시온 큰 왕들을 가지고 이 노약들이 싸울 줄 아나? 못 싸우지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의 방법으로 막 쳐보시고 이겼거든 그래서 이게 듣자 정신이 다 이루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 다 정신을 잃고 다 들었어 잘 들으세요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믿은 사람은 라밖에 없어 다 들었는데 지금 다 소문 듣는데 여기 나온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 아멘 그런데 그 라비 듣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도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히스키야 왕의 눈물 기도했잖아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 이제 못 산다 다 유언해라 그럴 때 히스키야가 기도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들이 뭐라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라비 이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들었다니까 자 그렇다면 그 라비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봉 우리 너무 잘 알죠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삶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께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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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니 할렐루야 자 이 마태봉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감히 라합 기생이 등장합니다 감히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그녀의 이름은 이천년 역사 속에 아니 앞으로 영원히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 믿음의 여인으로 헌신의 여인으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삶은 말이에요 5절에 나오는 삶은 누군가 하면요 이 라합이 살려준 정탄군 중에 한 사람이야 살모니 그래서 라합한테 너무 고마울 거 아냐 고맙죠 얼마나 고마울 거야 아니 반응을 해 반응을 할렐루야 고맙다고 맞다고 고맙을 거 아뇨 그래서 라합한테 라합이 이뻤던 거 같아 이뻤던 거 같아 그래서 라합한테 라합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이 라합이 뭐라 했어 안 돼요 그러겠지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또 살모니 계속 이렇게 청혼을 하고 맞아 그냥 뭐 요즘은 썸 탄다고 그러지 그치 계속 막 이렇게 대신을 한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 해갖고 보아스 낳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보아스는요 첫 아이당의 요 정조 중 할아버지잖아 예수 그리스가 탄생하잖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에 기생 라합이 올라간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출생의 여부 우리가 흙수저도 태어났든지 금수저도 태어났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 공허 젊고 넓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또 저기 앞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앞에 앉았어요 죄송해요 제일 믿음이 커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리고 정복에 정탕꾼을 보냈잖아 그치?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정탕꾼이 필요했을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 세상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플랜은 도라! 도라! 한 바퀴 돌고 도돌고 도돌고 와! 소리질러 그리고 금성철벽 무너진 게 하나님의 플랜이야 하나님의 플랜이라니까 정탕꾼이 하는 일은요 군사가 어디 많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무기는 어디 있고 이거를 정탐하는 게 정탕꾼이에요 정탕꾼을 왜 보내냐 말이야 돌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플랜인데 시나리오인데 왜 정탕꾼을 보냈냐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의 소리를 들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합을 보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기적이라도 지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냥 정신을 내려버리고 그냥 허물허물해지고 그냥 다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라합은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라합과 온 가족을 여리고 무너질 때 살린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가 크고 무지무지 크고 교회가 작고 그거 하나님 상관 안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로 모시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박연중 목사님이 또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오시면서 그러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를 원한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행복하게 하면 돼 아멘 여러분이 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면 돼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사로의 믿음이 없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병든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 한 사람 마리아의 혼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거지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이슨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나에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슨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 아멘 따라합니다 패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던 사울을 패했어 하나님은 저 비린내 나는 목동 다이슨 세웠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왜 다이슨 보니 하나님 마음만 꼭 맞디야 그 꼭 맞는데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 여러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죽이면 주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해봐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아멘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다이슨 하나님 왜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있을까 그러면 다이슨 그렇게 말하면 다이슨 어떤 사람인가 볼 줄 알아야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려면 그 전능자의 손길을 움직이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하나님 다이슨 무엇 어떻게 했기에 다이슨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10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할렐루야 다이슨의 고백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이슨은요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했어요 최고로 사랑해 했어요 하나님은 잃은 사람 옥값을 깨뜨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이슨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얻은 말씀은 바로 3일상 17장이에요 시작 다이슨 블레스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고라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두 글자요 여기 두 글자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다이시 자 이 어린 다이시 17세 소년 다이시 기도자가 아담하다고 성경이 돼있어 근데 골리아는 구척 장수에요 그죠? 자 이스라엘 왕도 장군들도 다 무서워갖고 저 바이 뒤에 나무 뒤에 숨었어 근데 이 어린 다이시 소년 다이시 안 무서웠을까? 자 이 구척 장수가 다른 사람은 다 무서운데 무슨 배짱으로 이 다이시 어린 것이 기도당한 것이 저 구척 장수가 두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음이 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가요 무서웠겠지 두려웠겠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아 세계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에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다이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름 모욕하면 싸우라는 건 아니야 그럼 참지는 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모욕할 때 이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아 그래 그럼 기도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다 함대하게 얘기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해야지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어떤 얘기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 그럼 우리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아멘 장노님 집사님에 대해서 험담하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다이시 그 골레아 장군에 가서 담당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이슨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이슨을 봅니다 대상 29장 시작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자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멘 또박 내가 좀 말이 빠르죠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하나 들을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자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다리 은 만 달란트와 높아 천 달란트와 철십 만 달란트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능 자원하여 드렸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하께 자원하여 드렸음으로 다이동도 심히 기뻐하니 할렐루야 다시요 전무후무후무한 성전예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계산하면 있죠 7억으로 금이 7억으로 20 7억이 넘습니다 은이 7억으로 수백 7억이 넘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음으로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자원해야 돼 아멘 그리고 성심으로 해야 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해야 돼 아멘 그런데 또 다이 땅도 심히 기뻐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성심으로 마음을 나야되니까 다이시여 너무 드리는게 기뻤어 기뻤어 그리고 다이시 그렇게 고백 14절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 싸우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어요 금반지 하나 들고 왔어요 외투 하나 들고 왔어요 피아노 반전은 재능 하나 들고 왔나요 천만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고 하고 모든 재능까지도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서 드렸을 뿐이니 할렐루야 헌신하고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렸을 뿐이니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의 시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런 거는 좀 크게 읽어야 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싫어요? 제가 축복할게요 아멘 하실라면 하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여러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로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많이 읽지 않았는데 이제 뭐 18장 13절을 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요아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죽었어 천국 갔어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 다이사를 사랑했다 제가 제가 미국에 뉴욕에 집회를 많이 자주 갔어요 뉴욕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 가면은 이제 그 아주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아주 가장 큰 교회에요 두 교회가 큰 두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26년 전에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미 혼자 깼어요 근데 제가 이 이 교회 집회할 때 이 사모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러 왔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나를 이제 참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뉴욕을 집회 가면 호텔을 못 가요 그 사모님 집이 바닷가에 좋은 3층 집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3층은 3층을 전부 이제 호텔처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면요 그 사모님 때문에 저는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지내는데 하루는 집회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자 우리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서울대 병원장님이 계셨어요 서울대 병원장님하고 이제 이제 저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 같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들들이 엄마가 외로울까봐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줬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끼니야 끼니 응? 끼니야 이 말티즈 종류 아주 작은 말티즈 종류 아주 똑똑해 그리고 그 끼니가 이 그 며칠 전에 당뇨병에 걸렸어 오랜 당뇨병 그래서 끼니가 퍼졌어요 기절이 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참 사랑이 많은 분이요 그래서 이 강아지 들고 우리한테 왔어요 삼청에 응 우리 끼니가 당뇨병에 걸렸어 퍼져붓대 안수해달래 강아지한테 안수해달래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요 강아지한테 안수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쳐다봤어 이걸 안수해야 돼 말해 근데 우리 사모님이 막 우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안수를 했지 웃음 나와요 강아지한테 기도하려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 예수님 고쳐달라고 우리 사모님 혼자 계신 사모님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장수를 해서 나중에 엄청스럽게 17세까지 살았어 어쨌든 할렐루야 아 그런데 이제 그 이틀 후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갔다가 이제 들어간 거요 갔더니 이 끼니가 하 그냥 우리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났어 좋다고 근데 내 옆에 그 서울대 병원장 갔던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 그분한테 탁 가더니 다리를 들더니 오줌을 딱 싸버려 바지에다가 그 전날 너무 막 뛰니까 구찬다고 발로 찼어 구찬다고 발로 찼다고 여러분 강아지야 미물의 강아지 새끼 그 작은 강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알더라고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알더라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 알더라고 저를 발로 찬 사람 알더라고 진짜요 그거 갔어요 바지에다가 오줌 사버리더라고 미물의 짐승도 작은 강아지도 저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거 여러분 모를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모를까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예배되고 적당하게 헌신한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는 처음 집회라 이제 다음에 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집회는 그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었던 어제 죽었던 사람 2022 3년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리쳤던 2022년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의가 많아서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202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이유는 잘 살라고 잘 살으라고 목사님처럼 말씀하셨지 이 성회를 통해서 내 건강 내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라고 내가 지금 천국을 제대로 까고 있나 정말 내가 오늘 꼴깍 주고 주님이 부르시면 젊은 자도 가요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일도 자랑하지 말라 오늘일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 주고 2020년에 선물을 줬다면 이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회를 열어주셨다면 지금 내가 영적 건강을 진단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나 검진해 보시라고요 아멘 미물의 짐승도 저 사랑하는 거 아니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면 썩었냐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심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근심 없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믿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저는 이단자라고 생각해요 이단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저 나가보세요 난리야 난리 지금도 재산 다 팔아서 들어가요 가정 다 부서지잖아요 저 신천지가 뭔가 들어가면 미쳐요 거기 다 가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바치는데 어떻게 돼요? 지옥가잖아요 지옥가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인생은 백수요 지금 이제 인생이 나이가 많아져서 백수라고 그래 지금 백살까지 산디야 이제 좀 있음 123, 30까지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살고 싶은가 봐 아멘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이것도요 잘 봐요 저는요 1978년도 유학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때 진짜 이뻤어 안 그럴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호응을 좀 해요 호응을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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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유수같이 누군가 말하죠 세월은 유수같다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총알 같아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백수를 멀리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 세계를 위해서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오직 그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 살라고 잘 믿고 살라고 아멘 제대로 살라고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제 독일에 정책을 공부하러 갔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기대를 했나봐 뭔가 여기 이제 정책을 공부하러 써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정도 이 강경아씨 알잖아요 그 정도 이제 하려고 기대를 했나봐 나한테 어쨌든 갔어요 공부를 했어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우리 집이 뭐 잘 살고 그런 집이 아니요 근데 내가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성령님을 만났어 그 콜링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항상 인생은 독일말로 그라우자 회색빛이었어 왜 살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너무 안 좋잖아 아니잖아 짐승들은 사람이 주는 거 먹고 사는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냐고 땀 흘려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항상 제가 그라우자 회색빛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주름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뒤집어졌어요 조용기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에 인생이 어디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한마디에 제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기숙사에서 뮌스스타 대학에 청취학 공부하다가 기숙사에서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니까 이 기도 좀 해보자 남들은 그렇게 성령 받아 나는 안 와 나는 너무 이성적이니까 안 와 그래서 커피 넉잔 마시고 확 기도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콜링 받고 이제 내가요 신학을 가 신학을 갔더니 신학을 갔더니 우리 집 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호족에서 파버린다고 세상에 베를린 땅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안에서 완전히 절규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내가 힘들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독일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 막 비자 받는데 도와주고 이러니까 제가 저를 굉장히 뭐 장학금 저기 뭐야 독일은 학비가 안 들지만 그래도 기숙사업이 들잖아요 근데 공짜야 먹는 것도 공짜고 나는 다 공짜예요 근데 먹는 거 공짜 이렇게 공짜라도 내가 뭐가 있어요? 용돈이 쉬어야 되잖아요 용돈이 쉬어야 되잖아요 젊은 여자가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한국에서 신고 왔던 양발들이 다 빵구가 났어요 특별히 이 스타킹이 댄싱 나갔어요 댄싱 나간 거 아셔요? 줄라간 거 줄라간 거 다 떨어졌어요 양발이 그리고 이 제가 멋쟁이였거든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무용가 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키웠어요 잘 자지는 못했지만 이쁘게 했어요 응? 그런데 빨간 나비 구두 있잖아요 나비 나비 구두 빨간 거 맞춰 신고 유학 갔거든 근데 그게 빵구가 났어요 비가 들어오는 거야 물이 들어오는 거야 스타킹 빵구 났지 구두 빵구 났지 세상에 내가 용돈이 쉬어야 돼서 내가 독일에서 직장을 두 군데 다녔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제 독일 할머니들이 이제 청소부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아서 갔어 가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됐어 했는데 하루 딱 했어 하루 하고 할머니가 집에 가서 자기가 여행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나한테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안 와 소개해 준 사람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쪼겨난 거래 해고 당한 거래 해고 그냥 해고했다면 오지 말아 말은 못하니까 가서 자기 여행 간다고 가라고 그런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그냥 쫙 기다린 거야 그거를 해고 당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독일 가면은 대학생들이 밥 먹는 멘저란 데가 있어요 식당에 삼천명 되는 학생들이 막 밥을 점심을 먹으러 와요 거기서 이제 숟가락 닦아주는 거야 스팀으로 숟가락 포크 나이프로 쫙 하고 이제 씻어내면 나는 거기 옆에서 닦아주는 거야 하우루 일하고 쫓겨나 하우루 일하고 쫓겨났다고 일을 너무 못해 독일 사람들 진짜 일 잘합니다 쉬지 않고 그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지 몰라요 집 안에도 먼지 하나 없어 근데 나는 청소에도 먼지가 그대로 있지 숟가락을 닦아도 그냥 물기가 있잖아 쫓겨난 거야 이제 해고 당한 거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용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아 길이 하나 있어 거기서 바로 1등 수속하는 거야 1등 하면은 현금 1200 마라크를 받아요 현금 1000이 우리가 그때 50 마라크면 한 달 생활비가 돼 한 달 용돈이 돼요 근데 1200 마라크면 몇 년이요? 빨리 계산해봐요 2년이지 목사님은 가만히 있고 2년이잖아 2년 1200 마라크면 2년 이렇게 이제 내가 헷겨서 안 했어 공부를 아니 커뮤니케이션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공부를 헷겨서 안 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1등을 헷겨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지 수석이라는 걸 했어요 수석 돌이 아니고 1등 하는 거 수석 수석을 했다고 내가 안 해봤죠 그죠? 독일에서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200 마라크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하다 2년은 살잖아 내가 2년은 그래갖고 이거를요 갖고요 베를레인에 있는 백화점을 다 쫓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스타킹이고 제일 필요한 게 신발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골로다 보니까 저쪽 백화점이 더 쌀 것 같아 그래서 저기로 뛰어갔어 여기가 더 쌀 것 같아 일로 왔어 그러다 못 사고 시계를 보니까 수요예배인 거야 우리 교회 수요예배 네? 근데 바로 백화점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백화점에 내가 있었던 거야 자 그때 왜 그렇게 갔나 모르겠어 거기 있었어 그래서 시간을 보고 수요예배라 갔어 기분 좋게 가지 이 품만에 돈이 있으니까 1200 마라크 수석 장학금을 받은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기분 좋았을 거 아니야 뒤에 앉아서 그냥 막 웃고 예배를 드렸잖아 목사님은 아마 자기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 너무 좋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진짜 어느 백화점이 쌀까 어디 가서 뭘 쌀까 뭐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노는데 놀지 않고 공부하고 말도 못했죠 뭐 그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예배다가 딱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헝검하는 시간이 왔어요 헝검하는데 이게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이렇게 돌리잖아 한국교회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앞줄 저 뒤에 있는데 내 앞줄 셋째 줄부터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마음이 내게 들어 너 그거 다 헝검해라 장학금 다 헝검하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멘 하죠 그럴 때 내가 이게 뭐지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나 거짓말 안 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하나님이 가난한 신학생 장학금 받은 거 달라 하겠냐고 그럴 뿐 아니다 이거야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거야 잘못 뭐가 마음이 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안 물러가 물러가라 안 물러가 물러가라 안 물러가 예배 다 끝났어요 축도 끝나고 나는 물러가라고 안 물러가고 거룩한 부담감이 막 오는 거예요 예배는 끝났어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다가 이거 헝검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1200마르크를 들고 봉투채로 와서 그 헝검 주머니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 아멘 하자 내가 뛰어나가면서 내가 그 스트리트 그 거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놀렌돌프야 독이야 놀렌돌프 슈트라세 슈트레트 이름이 거리 이름이 하늘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거지예요 하나님 거지라 가난한 신학생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 하나님 베를린 땅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거지 많냐고 팍 울었어 그리고 왜 후회가 막끔한 거야 내가 왜 저 멀리 백화점에 있었으면 교회 가까이 없었으면 내가 못 오잖아 근데 왜 가까이 와서 내가 거기에 교회를 갔을까 왜 내가 시계를 봤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냥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데 팍 울면서 하나님 거지냐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너 진짜 대단한 거야 순종했다 네가 참 잘했다 이런 편한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갖고 울면서 웃으면서 해서 기숙아에 들어갔어 그 다음날 수요일 예배에 있었어 목요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소포가 온 거예요 우편물이 왔어 우체국 사람이 왔는데 독일 사람인데 소포인데 보낸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이름만 있어 보낸 사람은 없어요 이름이 받는 내 이름만 있는 거예요 주소하고 라면박스 두 개만 한 거야 여러분 독일 땅에 나한테 소포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때 이 목사님 나 안 좋아할 때요 소포를 딱 떳는 순간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있잖아 스타킹 100켤레 스타킹 100켤레가 있어 100켤레 내가 제일 필요했던 게 100켤레잖아 누가 알아 내 스타킹 빵꾸난 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누가 내 다리 보고 댕겨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물어봤지 지금까지 보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면 뭘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요 성경에 천사 보내는 적이 많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멘 스타킹 100켤레 딱 왔잖아요 목요일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스타킹 안 빨아 신었어요 뭐 신고 버리고 신고 버리고 신고 버리고 원체 많아가지고 선물 주고 그런데 토요일이에요 그 돌아오는 토요일날 바로 이틀 후죠 목요일고 금토 토요일마다 제가 엘렌카 구역이라는 베를린의 가장 큰 구역에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설교를 저보고 설교자로 세웠어요 설교를 하게 됐지 갔는데 거기 자매 하나가 나한테 전도사님 어제 자기가 너무 이쁜 구두를 샀대 자기 발에 꼭 맞아서 샀대 오늘 신어봤더니 작대 나보고 신어보래 신었더니 내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 장학금이 얼마나 됐겠어요 2년 용돈 2년 나의 생활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옥합을 깨뜨렸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 저희들 교회가 2,300평입니다 전무후무예요 그것도 1989년 1990년도 통독됐잖아 통독되면서 가격이 뛰었잖아 땅값이 1989년 해 주셨다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방법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와 유럽에서 가장 큰 기도원과 지금 힐링센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죽었어 내가 하나님이 이 옥합을 깨뜨렸던 향유로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내가 감낭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감낭하지 못할 것들을 대접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혹시나 내가 이런 대접받다가 천국 가면 상급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가만 생각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별로 없는데 봤더니 내 신학교 때 장학금 그거 옥합의 향유로 생각하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가정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도로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도를 옮겨 놓으니 아멘 여러분 도를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와도 돌이 막혀서 못 나와요 도를 옮겨 놓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말하죠 지금 날 됐으면 벌써 냄새 난다 피가 굳었어요 끝났어요 냄새 나요 썩었다니까 다 썩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도를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심에 덜 불순종에 덜 불신앙에 덜 욕심에 덜 옮겨야 돼 옮겨야 살아나지 옮겨야 일어나지 옮겨야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지 옮기셔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멘입니까 죽어서도 괜찮아요 썩어냄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형편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듯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사는 역사에 있게 되시를 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역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상한테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달리 생각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그게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여러므로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오늘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시간에 복음 전하고 계시죠 아니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는 베단이 옆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단이 누가 살아요 나 살아 마루다 마리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에 맞을 뻔 했는데 예루살렘 멀리 갈릴리 지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죠 유한복음 11장 8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님 또 또 가냐고 왜 거기 또 가냐고 방금 돌 맞을라 했는데 왜 가냐고 왜 그토록 나 살아온 마리아 과정을 사랑했냐 왜 그 과정에 또 신방 가냐고 여러분 그 과정은 순종합니다 옥한 믿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았어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를 나오려고 선택하셨어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 말씀 내가 할 이제 우리가 멸류관을 받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천국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멸류관이 주어지냐가 성경 통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자고 싶고 오늘 드라마 보고 싶고 오늘 나태하고 싶고 안일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 옆에 나올 것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방해꾼과 싸워야 돼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여러분 싸워야 돼요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담과 이브가 동산 에덴 동산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 뭐라고요? 너는 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지키지 못할 사단이 거기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키지 못할 많은 세상 것들이 유혹들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미국 뉴욕을 지폐가는데 한국에서 독일로 여기서 한국 지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제가 독일 이민후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귀를 열어보더니 제가 혈소판 수치가 낮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뭐가 터질지 몰라 그래서 의사들은 나를 지금도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고 그래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귀가 이제 열어봤더니 전부 피해요 이제 귀 안이 터진 거예요 피야 너무너무 아팠는데 제가 의사한테 말했어요 나 일주일 후에 뉴욕을 지폐를 간다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사인하래 분명히 자기가 못 가게 말렸다는 거 당신이 비행기를 이 상한 거한테 타면은 평생에 귀머거리가 된다 귀머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반대하지 우리 모든 성도들 반대하지 근데 뉴욕 지폐는 1년 전부터 잡혀있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나 평생 귀머거리 된대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각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마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앞날을 잘못 봐 근데 벌써 사단은 알아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 사단은 알아 그래서 엄청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거는 사단의 방해다 이 생각을 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모두 반대하는데 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좀 덜 아파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강대상에 섰어 놀라운 것은 거기는 백만 명의 한국 사람이 살아요 뉴욕에는 백만 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 제일 큰 신문이 한국일보야 한국일보 전면에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이름까지 말합니다 조영규 목사 이후 이름이 나왔어요 조영규 목사 이후 세계적인 신유의 봉사 김학영 선교사 뉴욕에 오다 이게 크게 내 얼굴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지 어쨌든 그 신문이 전 미국에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마이아미 프로리다에서 처음에 비행기 타고 왔으니 그 장소가 어떻겠어요 4천명이 꽉 찼는데 빈틈이 없어요 막 여기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회를 하고 강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안수 받는데 제가 안수를 잘 안 합니다 그때 이후로 잘 안 하고 이게 내가 안수를 너무 많이 해서 쓰러져서 내려왔어요 수천명을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선포로 기적을 줘 없어서 예수님도 다 선포잖아요 근데 선포하는데 기적을 지금 주시더라고 이번에 모든 교회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구례제일교회 6월 첫 주에 집회하는데 작년 6월 첫 주에 집회하는데 구례제일교회에요 여기에 갑상선 암이 온몸에 뼈로 퍼진 사람이 낳았습니다 예수로 낳았습니다 김종순 집사예요 41살 애가 요만요만가 3명이 있어요 뼈까지 암이 다 퍼진 사람이 난 몰랐어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집회가 끝나고 여수교회 집회하는데 단임 목사님하고 왔어요 간증합니다 광주 기독병원을 갔더니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 서류를 두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서 선포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안수를 했는데 자, 집회가 이제 막 설교로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가 껴서 신문에 대문장마다 조용기 목사 이후 세계적인 신유의 붕사 왔다 이래니까 얼마나 모였겠어요 산모하고 모였는데 안수를 하는데 한 여자가 내 발을 딱 붙들어 붙들더니 한 30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는 거야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성교사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들 고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했습니다 그런 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말을 딱 듣고 밑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4살 쯤 보이는데 뇌성마비예요 이게 다 틀어졌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소아마비예요 한 번 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쇠로 묶고 났어요 그런 아이는 안는 거 난 보질 못했어요 나한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낳았는다 했대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 전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지 자매님 하나님의 때 고쳐줄 거라고 그 말은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도 고쳐준단 말이에요 너무 말 잘했더라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똑똑하더라고 어쩜 그런 말을 거기서 하냐 내가 너무 기특한 거 있지 그리고 다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놔달라고 했더니 그제서 놔줬어요 안쓰러워 그 다음 달리가 너무 쓰러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대상에 부들부들 떨고 설거를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안쓰러워 많이 했어요 오늘 나오지 마세요 나왔던 분은 절대 나오지 마세요 했거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 나와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안 하면 돼 그런데 안 한 사람만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또 내가 알잖아 그 여자를 애기를 안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아이를 봤잖아 근데 그 30대 된 그 엄마가 그런 거 자매가 나한테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낳는다 했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왜 또 나왔어요 왜 또 나왔냐고 내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나왔어 왜 또 나왔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 낳는다 했대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들 낳는다고 하나님 하셨다는데 나는 그 아들이 낳을 걸 믿어지진 않아 근데 이 엄마의 슬픔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나도 엄마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놓고 얼마나 시부모님한테 미안했을까 자기 죄도 아닌데 얼마나 부끄럽고 남편한테는 또 어땠을까 기도 못 피고 이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엄마가 건강한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이 엄마의 이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 아껴주세요 거 아니야 그냥 그 아들을 붙들고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거야 너무 이 엄마가 불쌍했어 너무 불쌍해서 주여 이 아들 고쳤어 이게 아니었어 하나님 이 딸 좀 불쌍하게 해줘 이 딸 좀 불쌍해 막 울었어 내가 그 아들만 붙들고 울고는 또 다리를 놔달라고 그랬지 그래 다음 기도해 주니까 다리는 놔줬어 세 사람쯤 가는데 뒤에서 여자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 4천명이 다쳐도 그 아이가 걷고 있는 거야 그 아이가 대성마비가 다 풀어져갖고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요 눈물받아 됐죠 4천명이 다 우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주님의 너 울면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울며 부르니까 4천명이 다 울면서 저는요 그때 그분뿐만 아니여 나중에 봤더니 그 다음에 집회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뒤에 서갖고 나를 위해서 몇 시간을 중보하는데 그때 누군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요 봤더니 그때 그 아내만 와서 그 목사님 휠체어 타고 있고 뱅교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예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남자 대신 목사님이 휠체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평생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 그때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집회하면서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백만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요 독일로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이비인후가 간 거예요 내가 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요 귀에 아무것도 없어 귀에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택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이 돌을 옮긴다 이거 쟤도 되겠어요 여러분? 저 안에 썩었고 냄새 나는데 돌을 옮겨라 들을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옮기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불신한 거 의심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돌들을 옮겨 놓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6절을 우리 보면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6절 자 시 아니 그거는 지옥 내가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못한다 그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11장 읽고 요한복음 11장 읽죠 안해요? 자 그럼 제가 오케이 21 21절에서 22절 읽고 나갑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11장 6절 요한복음 11장 6절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없어요? 오케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아멘 왜 이틀을 유해? 나사로가 병들었다 들으면 쫓아가셔야지 여러분 왜 기다리게 하지? 하나님 응답한다고 그랬잖아 왜 지금까지 기도 응답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보세요 나사로 사랑한다며 마리아 마리아 사랑한다며 그 가장 사랑하신다며 여러분 사랑한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 믿음으로 평생에 지켜주신다며 응답하신다며 근데 왜 안하냐고 왜 없냐고 왜 치료가 안되냐고 보니까 오늘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했어 이틀을 더 기다리게 했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했어 제가 질문 한번 해봅니다 우리 또 집사님한테 너무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기적이 큽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게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 치료하는 게 큰 기적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게 큰 기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병든 거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말씀에 순종함에 살고 의심 없이 순종함에 살면 여러분 그 더 큰 기적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 가정에는요 초상적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초상적 믿음이 있었다 자 우리 5절 봅니다 5절 성경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사랑하시대 의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본래 사랑했대 왜 사람 차별해요 예수께서 본래 그 가정을 사랑했대 다시 말할게요 이 마르다 가정에 마리아 가정에 나사로 가정에 고화잖아 그 부모들이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본래 그 가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자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지금 좀 방황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은요 여러분의 등을 보고 큽니다 여러분의 등이 교회로 가는 등을 보여주면 그 자손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가요 여러분의 등이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 그 자손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자주 신방하고 죽은 자 살려주신 이 가정이 어떻겠냐 본래 그 가정 사랑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 하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축복받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움직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말입니다 저 원자 폭탄보다 강해 다시 말할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 한 방울은요 저 원자 폭탄보다 강하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어머니가 여기 이사 오신다 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여 어머 뭘로 목사님 어머니가 여기 이사 오신다 하대 여러분 교회 축복입니다 2시 반이면 일어나 기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증이 날 것 같아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1부 2부 3부 3부 할렐루야 분명히 됩니다 왜? 기도하는 어머니가 들어오잖아 할렐루야 그랬어요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돼 보세요 우리 신명기서 7장 구조를 봅니다 시작 그런 적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요하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조를 봅니다 천대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 시작 요하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따라합니다 내게 복을 주사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더니 이삭이 복을 이삭이 복을 야곱이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게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우스 1장 5절 봅니다 이게 바로 이 조상적 믿음 유전적 믿음이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바울의 말인데요 자 누가 디모데우스가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하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그 거짓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 이게 유전적 조상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잘 아는 우리 킬런에 사는 당남숙 집사님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그 어머니가 은정희 권사님 내가 죽었을 때 내가 44살 했을 때 오직 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분이 그 기도하는 어머니요 우리 목사님 어머니죠 그 은정희 권사님은요 10년 남편하고 같이 20살에 결혼해서 30살에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10년 동안 애를 다섯 낳았어 2년 꼴로 하나씩 낳아 그러니까 다섯 낳았어 과부야 아무것도 없는 과부야 남편은 죽었어 그 오랜 세월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못 살 때잖아 근데 그 엄마가요 맨날 교회 없대로 기도한 거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다윗같은 별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교수되게 해주세요 셋째는 에스더가 셋째 딸이 박랑수야 남숙이야 간호사로 거기 독일로 왔어요 에스더가 되게 해주세요 넷째는 의사 누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째는 겨울에도 우리 집안에 목사는 하나 있어야죠 발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할게 내가 얘기해줄게 첫째는 별 두 개 장군이요 둘째는요 교수요 서울대 교수 셋째는 에스더 남숙이가 독일로 간호사로 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하고 진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세상에 변호사 50명을 거둬내는 변호사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남편이요 아하스웨로 왕이요 얼마나 에스더만 사랑했잖아 그지 눈이 뒤집혀갖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요 남숙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애들 셋 낳았어요 그리고요 그 오빠하고 남동생들을요 이 변호사 시켰어 다 물질로 후원해갖고 할렐루야 공부 다 시켰어 엄마 집 사주고 아우 진짜 재질 너무 멋있어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에스더가 됐다니까 에스더가 그 남편이요 참 나는요 우리 교회에 그 남편이 벤치로 자기 와이프 딱 태워갖고 오면요 멋있어 키도 얼마나 크고 있잖아요 버버리 코트 탁 입고 마우라 이렇게 탁 남자가 걸고 와 그럼 기도 받으라 안수 받으라 참 멋있어 아이 그 엄마가 기도를 가 그래서 에스더 대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이 방 갔잖아 이 남숙이가 독일로 왔잖아 고대로 됐어 고대로 누가 의사 백병원의 의사요 넷째는 다섯째는 바울 같은 종재라 했잖아요 독일에 와서 목사 됐어요 부인이 독일 사람이 할렐루야 고대로 됐어요 여러분요 성어거스 때는 방탕자잖아 얼마나 불량자야 그런데 그 모니카 어머니가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잖아 기도를 그래서 어거스 때는 성자가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날은 우리 딸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똑똑하고 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성교하고 목회자들 자녀들 그잖아요 참 조금 서럽게 커요 그죠 비교당하면서 큽니다 솔직하게 우리 딸 우리 딸 그래요 바비인형 다섯 살 때 갖고 놀면요 저 애가 비슷한 애가 인형을 우리 딸이 갖고 있는 거 뺐는데 응?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런데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조라 그러는데 그럼 애가 잉잉 하고 울잖아 뺏겼잖아 아빠한테 와 아빠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뭐라 하죠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이렇게 커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목회로 막 붕야로 다니잖아 주의 종의 자녀들이 가슴에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그래서 안수하면요 막 울고불고 나요 아픔이 그래서 내가 막 아픔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야 그 아이에 대해서 막 하나님 말씀 통곡하고 치료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어 나한테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정신 제 1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시 한 수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를 좋아하면서 철학을 하고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참 좋아하고 시도 적습니다 제가 시인이에요 제 책의 시인 시를 많이 적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절벽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 더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 절벽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비상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너를 만드신 천지 만드신 여호와 깨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누구의 가정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신방하는 곳은 죽음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론자가 치러받고 열리고 잘되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옥합을 깨뜨린 옥합 믿음이 있었고요 거기에는요 도루롱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본래 조상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하실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갖게 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옥합 믿음 순종하는 믿음 조상적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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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내일 올 때는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세요 이건 천국 잔치이잖아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죠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두 손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길 없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게는 옥한 믿음이 없었어요 내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게는 조상적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야 주 없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손들에게 신방하실 수 밖에 없는 내 인생이 되어야 주 없어서 주여 이 시간의 역사야 주 없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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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살아계신 전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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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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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나님 불러 하나님 불러 하나님 불러 제 от자 예수께서 채팅을 나누라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각사람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주여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영원과 다치옵소서 성령명사하십시오 성령명사하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영원과 다치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과 다치옵소서 영원과 다치옵소서 성령명사하십시오 성령명사하십시오 영원과 다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문제의 가슴에 손 얹으시고 병든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으라도 주님 최고로 모시는 그 가정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를 옮겨 놓으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의 도를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장 불신장의 도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 같으나 안 되는 것 같으나 낙심하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우울한 것 같으나 주님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 한 마디만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여 우리에게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요 조상적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본래 그 가정을 사랑했던 것처럼 본래 우리 가정에 자주 예수님이 신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축복의 가정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청신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이 잘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나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문제는 각 가정에서 떠나갈 주여다 각 가정의 자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자손들을 힘들게 우울하게 무기력게 하는 모든 온수막이야 안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게 하는 온수막이야 나사랑 예수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우리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 주여다 각 사람 모둠의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어우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요 전입선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다 소변에 자꾸 거품이 일어나고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님 감사합니다 당뇨가 굉장히 심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에 두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꾸 기억력이 암울암울해지는 사람인데 침해가 시작됐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님 감사합니다 심장이 부정맥으로 뛰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우울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집에 방에 박혀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젊은 청년인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님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늘 무엇을 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길들이 막혔고요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종교와 찬성 홀로받아 주옵시고 우리 청신교회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성애를 통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시고 그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야 취옵소서 자손들의 목적에 하여 취옵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제가 이제 다음에 축복하여 취옵시고 이 백성들 축복하여 취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콕 드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이세게 하셨던 그 말씀 듣게 하여 취옵소서 하나님을 책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책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취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